빛이 존재하는 모든 물체로 명함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이걸 하면 디자인이 끝난다니 그 믿음을 가고 거기에서 이제 동작을 이루어졌을 때 아 잘하게 왁스 소프트 입고 하드 입고 다행히 사람 너무 딱딱한 것을 바보한테도 눈썹을 없애줘 그대로 어렵게 하지마 그때도 없애쓰 그때도 없애쓰 그때도 없애쓰 그때도 없애쓰 어린아이 얼굴이 크지 어른 얼굴이야 지금 그렇지? 너네가 어른 아니야 그렇지? 성인 축소시키고 그래 그때도 없애쓰 날씨도 없애쓰 그때도 없애쓰 그때도 없애쓰 그때도irsin 그때도 없애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